50일 완성 영문법 문장 훈련 트레이닝 20 조건 의무의 조동사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번 트레이닝부터는요 언어의 마법사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다 라고 해서 원래 동생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. 동사 자체로는 다 드러낼 수 없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 즉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건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지 또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싶은 건지 등을 나타내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she's kind 그녀는 친절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. 자 여기다가 조동사를 한번 얹어 볼게요. she must be kind 그녀는 must 틀림없이 친절할 거야. 그래서 좀 강한 추측의 느낌의 must 조동사가 주고 있고요. she can be kind can be 그녀는 친절할 수도 있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. she may be kind 그녀는 친절할지도 몰라 라고 해서 좀 약하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. 조동사가 오면은 그 뒤에 오는 동사는 반드시 원형 동사로 와야 되거든요. 요거 하나 규칙 알고 계시고요. 자 우리 조동사 인재에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. 이번 트레이닝에서는 조건 의무의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. 조건 의무의 조동사는 should, have to, need to, had better, must. 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should부터 볼게요.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,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조동사인데 부드러운 뉘앙스로 상대방의 의무나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조건 의무의 조동사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바로 should에요.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have to, need to. should보다 좀 더 강하거든요. 그래서 뭐뭐 해야 돼 라고 의무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게 have to, need to. 자 그 다음에 had better. had better을 여러분 보면요. better, 더 나은, 더 좋은이잖아요.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더 좋겠다. 자 우리 한국분들이 착각하는 had better을 굉장히 좋게 상대방에게 뭔가 제안할 때 쓴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. 완전 잘못됐습니다. had better은 have to, need to 보다 더 강해요.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. 약간 경고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뭐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.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이거 쓰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자 조건 의무의 조동사 중에서 가장 센 1등이 바로 must에요. must는 근데 쓸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규칙이나 지시사항 같은 걸 전달할 때 쓰거든요. 그래서 일반 회화체에서는 have to나 need to로 훨씬 더 많이 써요. 그래서 must는 규칙, 규정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보통 그냥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너는 그래야 돼 이러면 must는 쓸 일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must는 그럼 언제 많이 쓰게 되느냐. 강한 추측을 할 때, 틀림없이 그럴 걸 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게 must죠. 자 부정문에서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. 부정문에서의 의미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와 그 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.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should not, have better not, must not not을 이렇게 뒤에다 바로 붙이면 되고요. 그럴 필요가 없어. 아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할 때는 don't have to, don't need to. 특히 여러분 don't have to, don't need to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실제 이게 믿음 문장 다루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자 의무충고 조동사들의 쓰임 예문 하나씩 다뤄볼게요. we should invite Jeremy to the party. 우리는 Jeremy를 파티에 초대하는 게 좋겠어. we should 같이 읽어볼게요. we should invite Jeremy to the party. 두번째 I have to get there on time. 장소와 맞물리는 guess은 거기에 도착하대의 뜻이 있죠. 그래서 I have to get there. 나는 거기에 도착해야만 합니다. on time. 제 시간에. 자 문장 읽어볼게요. I have to get there on time. 세번째 You don't need to do anything. 아 너는 어떠한 것도 할 필요 없어. 그냥 쉬어. 같이 읽어볼게요. You don't need to do anything. 자 너는 그곳에 가봐야만 한다. 근데 굉장히 강하게 반드시 지금 꼭 가야 돼. 라고 얘기할 때 You better get over there. 자 보통 had better인데요. 실제 원어민들이 이 문장을 발음할 때 잘 들어오면 You better, you better. 그 you, d, d 발음을 잘 안 내거든요. You better get over there. 같이 You better get over there. 자 그 다음 문장 Drivers must drive carefully.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. 하나의 규칙, 규정일 때 쓰는 게 must 또는 굉장히 강하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. 안전이랑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할 때도 must 자 drivers must drive carefully. 반드시 운전자들은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. 자 drivers must drive carefully. 자 그 다음에 또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가 들어간 문장 볼게요. It must be true. 그거는 틀림없이 사실일 거야. 같이 읽어볼게요. It must be true. 네. 이렇게 해서 의무와 조언, 조동사를 정리해 봤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예문을 통해서 우리 조동사 조금 더 연습을 해 볼게요.